1983년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바로 무슬림의 극단 세력인 자살특공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해병대 기지에 자살폭탄 감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해병대원이 죽었고 또 수백 명 이상이 중상을 당하고 다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병대 주둔 사령관이 그곳을 찾아가서 급히 찾아갔습니다. 켈리 장군인데 그래서 정말 이곳저곳에 그냥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호수가 그냥 몸에 꽉 꽂혀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훈장도 부여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데 한 해병대원은 아예 눈도 보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듣는 귀는 조금 열려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령관이 가까이 와서 내가 해병대 켈리 장군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로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참 희생정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해병정신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 부상당한 해병대원이 손을 들더니 그분의 계급장을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군님을 확인한 후에 손에 뭔가 침대 시트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얼른 편하고 종이판을 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샘퍼, 휘 하더니 딱 힘이 없어서 그냥 놓쳐버리고 만 거야. 그것을 썼을 때 바로 그 장군들과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은 알아차린 것입니다. 샘퍼, 휘델리. 항상 충성하라. 이 해병대의 모토여 구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장군 앞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해병대원의 모습을 보고 다들 감동하며 그 장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은 군대에서의 충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주의하고 말씀하시고 모든 우리 인생의 범사에 다 주관하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충성해야 되고 직장에서 충성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게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줄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저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아, 순교하라는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러한 뜻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원어성경을 보이게 되면 피스티스 그러니까 언트 데스 죽을 때까지 언틀 데스 그러니까 충성을 하되 잠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충성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요한기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충성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에 보게 되면 Faithfulness 이것을 새 번역에는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번역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독일어 루터 번역에도 Troen 그것도 신실함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주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저분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야 믿을만해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1.1핵도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신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절대 복중하고 따르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신실함이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충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으면 좀 신실하게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고 또한 좀 환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 몸이 아프고 하면은 그만 중도 쳐버린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카타콤베의 그 300년 동안이나 로마의 압정을 피해 박해를 피해서 우리 초대교인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유명한 카파토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동굴 3만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하동굴 속에서 300년 이상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와서 신앙의 자유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아플로어 타고 메인플라워를 타고 버스턴의 플리마우스에 도착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건국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초가 된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을 때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험하는 그러한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된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비방을 받는 자 비방 당하지만 그 비방하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온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다 사단 속에 속해 있는 사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냐 저희들이 믿는 그러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영혼과 육체를 갈라져서 생각하는 것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로 죄를 짓고 뭐해도 영은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또 영적인 어떠한 개시를 통해서 얻은 그 지식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더 우선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또 게시받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보완해 주는 하나의 역할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절대 무한 말씀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한 단계 위가 뭐냐 자기 자신이 체험한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육체적인 어떠한 경건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영만이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그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몸이 다하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여 성령이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영지주의자리 바라는 것 예를 들자면 한 여인이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남자가 있는데 두 남자가 모든 자격에 있어서 좀 비슷해요 그런데 고를 수가 없어요 어느 남자가 더 나에게 맞을까 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떤 남자가 내 남편이 될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아무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이 매우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신앙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직통 개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그게 성경으로 기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경험이나 체험이나 영적인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이런 자를 통하여 교회를 타락시키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그 당시에 판을 쳤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정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했다 또 너그러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른신앙은 어떤 두 남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이성적인 판단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말살시키고 어떠한 외부적인 신령한 음성이나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면 그건 거의 100%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결론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서고 하는 놀라운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의사 그만두라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아니 의사 돼서 뭐해 그렇게 공부해서 그냥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는 건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그렇게 해서 공부를 중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은 목회자가 될 사람이야 주의종이 될 사람이야 부흥사가 그런 얘기 얼마나 제가 고민이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묵상 중에 그런 말씀이 확 바뀌는 것 내가 후일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후일이란 말을 제 생각에는 지금이 아니구나 나중이다 내 손에 등검 또 찬송을 하니까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나 찬송 있죠 그 찬송 속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든 게 아니에요 어떤 게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게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야로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밝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 꿈이나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 사도 바울도 예외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성령께서 주의 영이 그를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소아시아로 가니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마게 되었냐 이리 이곳으로 오라고 손질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경고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원칙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충성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원칙 충성의 대상은 아무에게나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산 셰퍼드와 한국산 진돗개가 있습니다 다 유명한 견이죠 셰퍼드는 유명한 그 마약 탐지도 하고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돗개는 절대 전투에 나가질 못해요 군사형으로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에게만 충성해요 이 셰퍼드는 주인이 누구가 됐든 이래 충성해요 이래 그래서 군대 조직 속에서 주인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하든 그러나 진돗개는 한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 외에는 절대 말을 듣질 않아 그래서 군대처럼 수시로 그 주의관이 바뀌고 일을 통해서는 진돗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단 주인이 보는 데서 그 목줄을 다른 사람에게 인기하면서 야 이 사람이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보는 데서 딱 인기를 해줄 때 그때 또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진돗개가 참으로 참 영리한 게이고 참 마음에 드는 게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만 충성해야 돼요 한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심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그러한 깊은 뜻이다 뭐 해병대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안됐지만 저도 해병대 출신이나 제 경험상 이런 게 많이 남아요 부마항쟁 속에서 여러분 부마항쟁 아시죠 그때 얼마나 참 그 116 사건이 바로 부마항쟁 전에 있었잖아요 아니 저 116 사건이 부마항쟁 전에 부마항쟁 있었어요 그때 해병대가 그 부마항쟁을 데모를 막도록 갑작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해병대원들이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해 뭐 나가본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령관이 부하들을 모아놨고 우리는 국민의 군대야 국민에게 맞는 한이 있고 돌에 맞는 한이 있어도 절대 국민을 때리거나 국민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하지 말라 그렇게 그렇게 하고 명령을 해서 총을 갖다 거꾸로 메고 그 총에 멜빵을 다 서로 간에 멜빵을 메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돌에 돌에 맞든 뭐 하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도저히 더 이상 데모대가 이러한 아주 맞으면서 다가오는 그러한 해병대원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려한 휴가가 아니라 사랑의 휴가다 뭐 이러한 나중에 진압작전명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한 여인과 그 진압도 해병대와의 그 사랑이 싹떠서 결혼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삼겨야 될 대상이 뭐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 된다 이겁니다 진정한 충성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격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낳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또 교회가 생기게 했다 이겁니다 교회가 탄생되게 한가요 성령의 역사 바로 오순절런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핍박받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받고 세상에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300년이 지나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국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친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시 되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난 게 아니에요 유럽에 있을 때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후에 또한 재침내 교도들이 일어나서 성경말씀과 유아세례를 또한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회개를 통하여 회개의 영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모두가 눈물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그냥 그 발바닥에 방바닥에 떼굴떼굴 꿇리면서 회개하는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불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후에 불과 3년 후에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민족으로서는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 또 일본의 태양신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차별 감옥서에 집어넣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중에 가장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우상승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일본 군대에서 끊임없이 교회의 지도자들 포섭하고 회유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1936년도에 다 신사참배하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말았다 예배들일 때 신사가 있었어요 예배당에 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당시에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하나의 정신통일을 위한 그러한 행사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의 일례 행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만장일치가 되니까 성교사님들하고 일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이것은 우상승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신사참배 할 뿐만 아니라 그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태양신의 그러한 세례를 받는 그 목회자 모두가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 신사의 절을 하고 여러분 그 사진이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마만큼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행동을 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6.25가 나서 수백만이 600만 이상이 사망하고 2천만 명이 정말 이상가족이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북한에는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들어왔고 우리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그러한 제도가 들어와서 두 진영이 말하자면 남북한이 서로 다른 나라를 세우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공산국가라는 공산주의 낙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동국군까지 침투해서 다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공산주의 혁명이 노도와 같이 바람을 불었지만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패되고 말 그래서 이제는 공산주의가 실패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공산주의 네오마크스즘 이라고 하는 신 일종의 문화혁명입니다 문화혁명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프랑프루트 학바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문화혁명 네오마크스즘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문화 전면에 걸쳐서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지게 어린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차별금지법을 규정하고 언론을 조작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파간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신 네오마크스주의의 문화침투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깊숙이 이것은 이미 1980년도에 미국에 이미 불어왔어요 유럽 전역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이제는 무슬림들이 그냥 무차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회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오마크스즘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해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이게 참 넘사벽이 뭐냐 바로 교회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소련에서부터 그냥 혁명이 일어나서 유럽 전역 동국권을 다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넘지 못하는 벽이 바로 교회였어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유신론이요 하나님만을 경애하는 그러한 사상이요 공산주의 막시즘은 바로 유문론적이요 인본주의요 사람이 먼저다 기독교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선이야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혁명 문화혁명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불신주의 인본주의 휴메니티 이러한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 이러한 좌파운동이 한국교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테미니즘이요 또한 동생의 차별금지요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판을 금지하고 종교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비판 금지법이 이미 통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몰래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 거짓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우리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한국을 넘나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못한다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동국권이나 모든 교회들이 다 회파되고 많은 거 아니에요 유럽도 서구권도 말이에요 이러한 문화적인 혁명을 통해서 다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가 회파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것이 초대교회 바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성경적인 사상은 뭐냐 사단이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어떻게 유혹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후 후임자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끊임없이 타락하고 세상에 미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고 거역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말세 때 믿는 자를 너희가 보겠느냐 할 정도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자유라고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화혁명 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는 점차 회파되고 그것을 목회자들도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모르게 침투해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인권을 고향시키고 계급을 타패하고 그야말로 평등하게 사는 그러한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회주의에 그러한 구현하는 그러한 이념으로 각광을 받도록 종교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방송매체 그것을 잔악하는 이것이 무엇의 역사인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그 배후에는 교회를 회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우상 승배가 무엇인지 인권 차별이 무엇인가 차별 금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 생활 안 되는 거짓 된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들은 다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 궁극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판을 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르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무엇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날이 가까워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넘어가는 순간 사단의 미혹에 은밀한 문화적인 침투에 이미 딴지가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넘어지게끔 돼있다 이겁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지키고 마지막 때 죽길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해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째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공짜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멸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예선을 통과하는 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선에서 멸류관 메달을 받는 자는 몇 사람 안 됩니다 금배달은 딱 한 사람 밖에 여러분 좋은 대학에 열심히 공부하면 꼭 1등을 안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1등 못한다고 천국에 못가는 건 아니에요 누가 예수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론피로 시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면 하나님의 극렬과 자비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러나 그 구원에는 계급이 있어요 격차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보통의 구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자에게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멸류관 중에는 여러가지 멸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만 있는 것이 아니요 기쁨의 멸류관 썩기 아니할 멸류관이 있어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멸류관 중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자가 받는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 멸류관 이라는 것은 크라운 관 그 관은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거 아니에요 왕이 여러분 음반의 요왕 암기왕 뭐든지 제일 잘하면 왕이란 말이 붙잖아요 왕이란 왕이란 말이 왕이란 말이 왜 붙느냐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 상급을 받는 거예요 관을 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속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알곡으로 내가 속해 있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그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 자신을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멸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을 좀 포기하는 거예요. 좀이 아니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좀 살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떨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코스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정상코스. 내가 이 좋은 세상에서 좀 오래 살아야지.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누리고 좀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땅길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하늘에 가서도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부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요하여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그 사람의 옷을 보면 항상 10년째 똑같은 옷다. 돈이 없어요.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항상 얘기한 공수래 공수고 늘 그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자기의 사자성어 자기가 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모토 아닙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성경은 뭐예요? 적신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요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환란과 역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요. 아멘. 여러분 충성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여요. 주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 그 명령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팬으로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서 사랑하는 삶이 바로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여 충성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생각이오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닌 분들은 예수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열쇠를 주님 앞에 들여오니 주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내가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은 내가 슬퍼하며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건 내가 마음이 아프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한 자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우리 주의 영광을 이어 살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착한 일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시는 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충성을 이루게 되길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